84번 다음 표는 마찰이 없는 빗변을 따라 내려오는 물체의 속력에 따른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빗변을 따라 물체가 내려오는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표로 주어졌어 이때 속력이 2분의 3일 때 위치에너지 A는 얼마냐 속도가 2분의 3V일 때 위치에너지 A는 얼마냐 이런 얘기죠 속도가 V일 때는요 빗면을 따라 물체가 내려올 때 속도가 V일 때 위치에너지는 1500줄이고 운동에너지는 안 주어졌고 이렇게 2분의 3V로 내려오는 지점에서 위치에너지를 구하라 운동에너지 안 주어졌고 2V가 되는 지점에서는 1600줄의 운동에너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의 M V제곱이 되는데요 이렇게 1600줄일 때 2분의 1의 M의 속도는 2배 V네요 2배 V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4V제곱 4V제곱에서 2배 M V제곱 이렇게 표현됩니다 M V제곱은 800줄이 되겠죠 M V제곱은 M V제곱은 1,600 나누기 2, 800, 2,8,2,16, 800줄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때 운동에너지 속도가 V일 때 운동에너지를 구해요 2분의 1의 M V제곱이 되니까 2분의 1의 M V제곱이 M V제곱이 800줄입니다 곱하기 800, 800 하니까 400이 되겠죠 400, 400 되고요 2분의 3 V일 때 운동에너지 2분의 1 M, 2분의 3 V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정리하면 4, 8, 그죠? 4분의 9, 4분의 9, 4, 28, 8분의 9 M V제곱 M V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8분의 9 곱하기 M V제곱이 800줄이에요 800, 800 지워져서 900줄이 되겠네요 900줄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V에서 2분의 3 V까지 변할 때 V에서 2분의 3 V까지 변할 때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역각적 에너지 보존법칙을 적용을 시켜줍니다 V에서 2분의 3 V까지 변화할 때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900, 마이너스 400 고행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A-1500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넘어갑니다 1500, 마이너스 900, 마이너스 400, 500이죠 500이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00 해서 1000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0줄, 1000줄 2분의 3 V일 때 위치에너지는 1000줄이 됩니다 그래서 84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1000줄 85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일부가 천공된 불균형 받기가 미끄럼 없이 굴러가고 있을 때 ABC와 같이 굴러가고 있을 때 각 경우 중 운동에너지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단 세 가지 모두 각속도 오메가는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굴러가죠 그러면 이제 평면 운동입니다 평면 운동이니까 운동에너지는 2분의 M V제곱 플러스 2분의 1 질량간성 모멘트 각속도 오메가 제곱 이렇게 해서 지금 오메가 일정하고요 J, 질량간성 모멘트 질량간성 모멘트도 일정한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V는 아로메가가 돼요 아로메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림에서 보면 그림에서 보면 A 그림에서 순간중심점은 여기가 되겠죠 순간중심점은 여기가 되고 중심점은요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구멍이 없을 때는 중심이 여기일 거고요 구멍이 뚫려있으면 중심점이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 점에서 거리 R 거리 R 곱하기 이 R의 직각인 방향으로 나가는 속도 V V는 아로메가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될 거고요 여기 B의 위치에 있을 때는 구멍이 없을 때 원의 중심 이렇게 될 거고 구멍이 뚫리면 원의 중심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밑으로 내려와서 아로메가 이렇게 될 거고 이 거리가 R이 될 겁니다 이 거리가 R이 될 거고 이렇게 C의 위치에 있을 때는 이런 구멍이 없을 때는 중심이 원의 중심이 될 거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이 중심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중심점으로 또 거리 R이 이렇게 나가게 되죠 이 거리 R의 직각 방향으로 속도는 아로메가 이렇게 해서 중심이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너지 2분의 NV제곱에서 이때 속도 V는 이 물체들의 무게 중심점에서의 속도 성분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속도는 아로메가로서 기본적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때 R이라고 하는 거리는 순간 중심점으로부터 질량 중심점까지 거리가 될 테니까 지금 운동에너지가 가장 큰 케이스라고 한다면 A 그림이 되겠죠 R이 제일 크니까 R이 이 경우가 R이 제일 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운동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A 경우가 가장 크다 B 경우가 가장 크다 C 경우가 가장 크다 A, B, C 모두 같다 같지는 않고요 같지는 않을 거고 A 경우가 제일 큰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으로 봅니다 85번의 답은 1번 1번 3 4 5 5 6 19 20